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 그리고 항공까지 두루두루 살펴볼 텐데요. 세심하게 짚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은 연구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을 새셔가지고 많이 피곤하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주제 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공개할 텐데요. 그래서 방산주, 이 수출 대박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먼저 이 국제정세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방산주한테는 실적을 개선시킬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큰 그림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요즘 국제정세는 어떻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지. 일단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미중 대립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국가들은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방비들을 늘려가고 있는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과거에 냉전 이후에 평화 배당이라고 해서 국방비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나 민생 이런 쪽에 돈을 쓰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국방비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그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국방비가 늘어난다 말씀이세요? 전체로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국내에도 분명 훈풍이 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이를 견인했던 건 폴란드라는 국가의 훈풍이었어요. 그리고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흐름 올해도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올해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폴란드 수주를 했었고 작년 4분기부터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이런 일부 무기들이 폴란드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K9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24대 그리고 올해 1분기에 24대가 추가로 나가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나갔던, 올해 초에 나갔던 K2, K9 물량들은 폴란드용으로 개발이 되고 폴란드용으로 생산이 됐던 것들이 아니라 국내, 한국군에서 쓰던 것들을 전환을 해서 나갔던 물량들이어서 흔히 개필러 물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물량들이 나갔던 거고 본격적으로 폴란드 향으로 개발된 무기들이 판매가 되는 것 양산이 시작되는 것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시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흐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주 측면에서도 작년에는 폴란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었었는데 그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라든지 북유럽 국가, 동남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새로운 수주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폴란드 향 수출, 그러니까 이 계기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폴란드를 위해 준비된 제품도 양산될 가능성에 있다는 거 수주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완전 많이 남아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스웨덴 많이 아실 텐데 중립국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러우 전쟁 이런 상황에서요. 그런데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방산업체들한테는 또 다른 모멘텀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2의 폴란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스웨덴을 보던데 증권과 시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그냥 뉴스일까요? 아니면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중립국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불안감, 안보 불안감 때문에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초에는 핀란드가 나토에 신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 쪽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토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북유럽 국가는 아시다시피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토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나토군과 합동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 체계의 레벨이 올라가야 되고 합동 작전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물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는 지금 GDP의 2%를 국방비로 할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 늘려간다고 하면 무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GDP 2%면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적지 않죠. 그걸 또 권하고 있는 게 나토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 역시 새로운 가능성에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국제정세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점검을 했고 투자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방산주 투자할 때 그럼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또 타피까지 좀 이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방위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올해도 좋고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섹터 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방산주가 언제 오르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보통 이제 수주가 있거나 또는 수주 기대감이 커질 때 오르는 모멘텀, 오르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인 좀 이슈 체킹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결국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속된 말로 오늘이 제일 쌀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픽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항공우주를 탑픽으로 꼽아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하반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폴란드양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경전투기가 수출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실적 개선 재료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훈련기 사업이라든지 남미, 아시아,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전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던 KF-21 양산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중장기적인 성장 매력도 그렇고 단기적인 실적 성장 또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탑픽으로 꼽아보고 있습니다. 네, 방위산업은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수주 모멘텀을 잘 체크하자 수주는 그리고 이제 많이 남아있고 실적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줄줄이 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탑픽으로 체크해봤고요. 방산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시간 관계상 항공 섹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섹터를 같이 다루고 계시잖아요. 네, 항공주도 저희가 주제를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 주제 없이 그러면은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항공주 하면은 이제 2분기에 굉장히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1분기 때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감익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절성 때문에 항상 그래 왔었고요. 그럼에도 최근에 뭐 수요도 굉장히 뭐 꾸준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티켓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과거처럼 보통 2분기에 이제 적자를 내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최소한 적자는 좀 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때 성수기 가면서 다시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3분기 여름 성수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봄부터 뭐 슬금슬금 공항은 많이 이용하지만 항공주가 좀 주춤하는 상황에서 또 대표적으로 항공주 하면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저희가 떠올리는데 이 두 기업의 합병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다 지금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뭘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이즈가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소송 제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확정적인 사안들로서 이제 안 된다라는 것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 제한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경쟁이 제한된다. 즉 이제 독과점 우려가 된다.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을 했을 때 통합항공사가 차지하는 노선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일부 노선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우려들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 측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어요? 계속 경쟁 당국과 이제 면밀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외항사들 외국 항공사들이 이제 그 노선을 가져가거나 또는 이제 저희 국내 LCC라든지 타 항공사들이 이제 해당 노선의 슬롯 또는 운수권을 가져가야 그런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LCC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까지 뛰기 위한 기재들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외항사들도 아직까지 좀 적극적으로 들여오려는 움직임들이 없어서 좀 계속 이런 노이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무산될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저도 한치 앞도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필수신고 국가 기업결합심사에서 필수신고 국가로 일본하고 유럽, 미국 이 세 가지 세계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이제 중국까지도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좀 깜짝깜짝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언제 이제 승인이 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변수는? 결국 그 경쟁 제한 우려 해소고요. 외향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LCC들이 이제 기재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해당 노선, 운수권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서 경쟁 당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CC 이야기가 앞서서 나왔는데 LCC들의 실적 참 서프라이즈였고 그래서 올해 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확인이 좀 된 상황을 1분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LCC들의 이런 질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 그에 대비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러니까 일명 항공주 하면 떠오르는 대형 항공사들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역대급 실적을 올해 계속해서 좀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항공권 예약하려고 찾아보시는 분들 느끼실 수도 있지만 비행기 가격이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리도 없더라고요. 자리도 없고요. 지금 추석 연휴라든지 벌써 매진된 표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했던 내국인 숫자가 2천만 명 정도였었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아직 천만 명밖에 못 나가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수요도 계속 좋을 거고 운임도 좋고 그리고 비행기 도입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LCC뿐만 아니라 FSC, 대형 항공사들도 지속적인 실적 강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들이 1분기 때 상대적으로 LCC 대비해서 실적 흐름이 좀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 사업 쪽에서의 감익 흐름이 좀 거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객 쪽에서 수혜를 못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때부터 FSC들이 본격적으로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이랑 그리고 미주 쪽에서 계절적 성수기가 2분기부터 도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주, 유럽 쪽 노선들 탑승 호조가 이어짐에 따라서 FSC도 충분히 여객 쪽에서의 실적 성장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 매출이 감소하는 건 언제쯤부터 개선될까요? 그러니까 여객이 상쇄시키는 거 말고 화물 쪽만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한참 심각할 시기에 이 부분이 실적 전체를 좀 견인하기도 했었잖아요. 기대감 이제는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화물 쪽이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긴 했었는데 그건 일시적인 일회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감익이 나타나고 있는 건 결국 정상화로 가고 있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쪽에서 감익 폭은 1분기 때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2분기, 3분기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낙폭 자체는 축소가 점차 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 때는 또 화물 쪽의 계절적 성수기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런 것들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금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결국은 여객 쪽에서 빨리 돌아와서 화물 쪽의 감익을 상쇄시켜주는 게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실적이 증명된 LCC냐 아니면 향후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는 FSC냐 어느 쪽이 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투자 측면이 있나요? 일단은 둘 다 사실 좋은데 일단 타픽으로는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CC 대비해서 두가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화물 쪽에서의 영향들도 있고 여객 쪽에서 LCC 대비해서 회복하는 것들이 좀 늦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티켓값도 비싸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클래스의 수요도 호조고 그래서 운임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3분기 때 사상 최대 여객 매출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대한항공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CC 중에서는 이제 뭐 진에어, 제주항공, 테이미엄 항공 다 잘하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진에어가 현재 회복기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들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LCC 중에서는 최선으로 진에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CC 중에서는 진에어가 최선호주다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티웨이를 꼽는 쪽이 많이 있었어요. 방송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LCC 대장주는 제주항공 아닙니까? 그렇죠. LCC에서 가장 외형도 컸었고 가장 돈도 잘 벌었었던 회사가 그런데 제주항공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유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주항공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 좋은데 지금 이제 티웨이라든지 진에어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더 받고 있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진에어랑 티웨이 그리고 제주항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큰 비행기가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되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보잉 777 대형 기종이 있고 티웨이도 에어버스 330 대형 기종이 있는데 이제 제주항공은 지금 보잉 737 소형기 기종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회복기에서 여객들이 계속 많이 여행을 가시려고 할 때 작은 비행기로는 여러 번 왔다 갔다를 해야 되지만 큰 비행기로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또 그런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저희가 채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뭐 예전에 이제 3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벚꽃 시즌 때 일본 많이 찾아 여행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때 진에어랑 티웨이는 대형 기종들을 그때 막 투입을 시키면서 네, 가면서 투입을 시키면서 좀 효율성을 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에어가 탑픽이고 대한항공이 대형 여객기 중에서는 탑픽이었고 제주항공이 가지 못했던 건 기종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LCC랑 대한항공 살짝 기사 보니까 최근 들어서 수익률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요. 사실 이제 결국 3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조정을 받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략으로서는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LCC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최근 흐름도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조정 국면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주 그리고 항공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기 위해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